다리가 너무 아파! 야 여기를 내가 탔던 눈썹이 제일 웃기겠지? 오늘의 투어 목적지는 니세코산 복사면 복사면, 기타샤멘 기타샤멘 고고싱 시야는 지로 그걸로 아니다 지로는 아니다 약 30m 눈길을 올려가려면 러셀은 필수 희라우 난민행렬 여러분들은 지금 희라우 난민행렬을 보고 계십니다 와 저 사람들은 근데 어디까지 가려고 걸어가냐 가방으로 가방으로 하나조노 난민행렬과 우리들 여기서 난민행렬에 참여한다 이제 우리는 어 어 안나포리에서 올라오고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조노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희라우에서 올라오고 아 희라후 저 위에 저 사람들 다 하나조노로 관련 세럼들 여기는 수지랑 자쿠상 생각나는 뷰인데 수지랑 자쿠상 이거 타러 온거야 아 요런걸로 해야 돼요 참고하시고 근데 여기는 텁스는 필요 없습니다 아 희라우 아 아 아 아 아 아 좀 내려가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는 쉽게 높아서 산이 쉽게 안좋아질 것 같아. 금방 내려가거든 내려가고 여기 좀 살살 여기만 시야 안좋은때 천천히 가고 시야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좀 가서 밑에 내려가면 나아지겠지 부츠 워킹모드 해제 하셨죠? 쎄게 쪼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여야지. 안보이는데 내려가면 안깝잖아. 어! 보인다! 누가 누가 산책이라고 했나? 누가 누가 우와 눈은 너무 좋은데? 여기 우측 맞는거 같은데? 기계가 딱 맞고는 기계가 딱 맞고는 여기 우측 맞는거 같은데? 여기 우측 맞는거 같은데? 어? 우후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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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보인 다음에 한 번에 보여있지? 여기 또 있어. 한 번에 보여 와 대박 대박 어 그래도 하늘은 꽤 파랑인데 이 바람만 지나간대 이제 야 너 마음을 맺은 눈이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다 아이쿠! 아 너무 무겁다 등으로 눈이 다 들어 등으로 눈이 다 들어! 좋아! 나이스! 어 좋아! 나이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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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이 지내주세요! 안돼요! 깨! 그만! 좋아! 좋아! 조심조심 오오오 약간 익히마스 아 와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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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와야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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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야! 호!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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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너무 아파! 내려와야 돼! 계속 내려와야 돼! 다리가 너무 아파! 야 여기를 내가 찾던 눈 쪽이 제일 웃긴 도대체 아 뽀잉 뽀잉 잘 된다! 진짜 잘 된다! 와 나 지금 고걸 앞에 안 보여! 장난 아니야 페이스샷 페이스샷 진짜 제일 깊어요 오늘이! 제일 깊어요 오늘이? 와 진짜 너무 깊다 와 여기 그냥 막 들어와 대박쓰! 감 왔어 감 왔어 아 뭐야! 아! 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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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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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하우 후우 아아악 하아 으아! 아니 민지가 먼저 가든가 어디? 어디? 도로가 어디야 근데? 계속 가면 돼 계속 가면 돼 가다가 힘들면 쉬고 우리 안 보이 적당한 데 좀 가든가 끊어 바로 따라갈게 네! 하하 직진 아래? 응 아래 오케이 여기 여기 따라 가면 될 것 같아 우! 왼쪽? 왼쪽! 약한 왼쪽으로 붙어! 부츠가 남아! 아, 살살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에이! 어, 이제 나무가 빽빽한데? 어, 앞에 눈이 점점 많아지는데? 눈이 너무 많아서 뒤면 어딨어? 뒤에! 약간 이쪽으로 오세요!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에이! 지금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이거, 여기 수경으로 가야돼! 어, 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 부츠가 더 쫄고 싶다! 아, 출발이 안돼! 그만가! 아! 여기! 가고있어! 여기! 가고있어! 오른쪽! 오케이! 보인다! 안 나가죠? 안 나가죠? 님 트랙 좀 쓰겠습니다 아! 길이 있었네! 여기! 어이없어! 아이씨! 왜왜왜? 오글하네! 눈봐! 눈! 와! 저기 빠져나오는 거 너무 힘든다! 어! 빠지면 안돼! 여기 절대 계곡 빠지면 안돼! 이제! 위 앞에 전 트랙! 오케이! 그래도 굴 밟았어! 와! 대박이다! 여기 나가있어야 돼! 민지야! 어? 너무 딴 이들 내려오면 이리로 꼭 다운 거 같아! 아이씨! 와 이거지? 그냥 스키가 없어지겠는데 조금만 더 누르면? 뒤집니다! 뒤집니다! 저기 표지판 손에 닿을 듯 도로 표지판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나 벌써 잠긴다고요 가사 한번 쳐주세요! 아이씨! 안나프리로 다시 돌아가는 중 아 생각보다 산책일 줄 알았는데 길이 어렵군요 날씨가 이래서 간다 굴보낭ось 굴보낭ос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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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와 있었다 일단은 진짜 오빠가 나야만 아이씨! 바닷가 넘어워네요 advocating 너무 깊어서? 먼저 가라 할까? 아 이제 약간 고글 관리 팁이 생긴 것 같아 왜? 기미 안 썩이게 버프만 코까지 안 올리면 돼요 오케이 뭐 왔나 봐? 이렇게 출발해야 돼? 와 저 뒷길 따라가는 거 아냐?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하하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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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완전 콜이 졌어 잠깐만요 들어가 오케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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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가 또 띠리링 울렸어 뭐 들어갔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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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워우! 워우! 야아!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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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트레이기 보이죠? 계속 왼쪽 골짜기로 가면 되요. 윗쪽으로 빠지면 보이라고 왼쪽으로? 야옹울라, 이게 승인자국이야! 네, 맞아요. 이거 계속 따라가면 되요, 이제. 절로 넘어갔으면 큰일날 뻔했네. 여기 코리스 아까 보셨어요. 골짜기 던데, 경? 갈게요. 너무 왼쪽으로 일찍 왔다, 그치? 응! 집에 가자! 사람이다! 아이고! 여기에서 바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여기... 조심해야겠는데, 여기? 여기... 여기... 진짜 무서워, 이거. 아, 여기서 다 쉬는 거구나? 이제 약간... 긴 틈 메워주는 거를 약간 깨달았어. 아, 여기 다 쉬는 거구나? 어, 누구 만난다. 저길 들어간다고? 어, 스키장이다! 야! 살았다! 아, 나 여기 알 거 같아. 여기 어딘지 알아? 일로 나오면... 그냥 그거야. 여기 나오면... 여기도 재밌는데... 여기 부팅하자마자 왼쪽으로 빠지는 곳. 아, 그러네. 아, 저 뒤에서 온 애들은 뭔가 했다. 아... 유견수를 무사히 마치고... 이들은... 프라노로 갑니다. 프라노, 프라노... 꼬레아. 무제나, 제 여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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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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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